세상 모든 취업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선생님 올해 하반기 채용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취업 1타 강사 아이쌤은 2022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제가 잘된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굉장히 원활했다? 좀 약간 풍성했다? 면접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면접 뽀개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지난번까지 좀 약간 세부적인 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종합적으로 면접이 어떤 걸 좀 평가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면접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금쪽 같은 조언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평가 기준이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일단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왜 우리 조직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인성 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겠죠. 따라서 인성. 그 다음에 인성은 좋은데 계속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은 직접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즉 태도 및 자세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에서는 평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쌤이 네 가지로 평가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직무 적합성은 말을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취업에서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싹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지기태라고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다른 영역에 있었으니까 뺍니다.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사실 무슨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보다는 이공계 분들의 영역이 좀 크고요. 그렇다면 인문상경계 분들은 또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즉 이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면 지식과 기술과 경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화 되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 지원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해서요.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아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직무 지원 동기 쪽에 있어서의 직무 적합성을 따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원하신 직무를 잘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단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소개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를 얘기해야 될 거고 제가 늘 나와서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이걸 그냥 했다가 아니라 잘했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싶습니까? 사실 이것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직무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그다음에 이 직무의 어려운 점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이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싶습니까?까지 가신다면 면접관이 들었을 때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셨고 나름대로의 관련 경험이라든지 지식들을 잘 연결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해서 면접에서의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 50점 절반 정도는 확보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조직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이건 사전적으로는 각각의 기업마다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핵심 가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평가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인재상은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정직이고 열정이고 창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일단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특히 맞이할 때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늘 물어봐요. 인사 쪽뿐만 아니라 늘 물어보는데 어떤 직무가 됐건 MZ세대인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은 M까지 붙이면 좀 싫어하셔서 G세대인 여러분들과 기존 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섞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좀 잘 녹아들면서 좀 퇴사하지 않고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질문으로는 일단 우리 회사에 대해 좀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협력사 현대차의 협력사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본 기업인데 뭔가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한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 지원자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만 좀 풍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잘하고 싶잖아요. 기업 분석을 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경쟁사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과연 우리 비밀로도 톡톡의 경쟁사는 어디인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취업 방송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양한 유익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일리로 하는 다른 것들을 둘 거냐에 따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하나쯤은 진짜 경쟁사. 예를 들어서 CJ, CGV의 경쟁사는 롯데시네마. 근데 이제 더 이상 롯데시네마 아니잖아요. 넷플릭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의 조금 카테고리를 달리한 경쟁사를 갖고 온다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면접관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 요소는 아니에요. 앞부분에 있어서 직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올라온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노력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뽑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들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성 및 성장 가능성 평가 기준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신입사원으로서 필요한 인성입니다. 사실 직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성이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신입사원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어느 직무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한 성격상 그런 장점들을 두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적극성이 될 것 같아요. 연지 씨는 적극적인가요? 저 완전 적극적이죠. 연지 씨가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방송을 보면 정말로 느껴지는 것 같고 저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도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적극성은 언제 나오냐 연지 씨가 되게 하기 싫어할 때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일을 내가 부여받았을 때 그런 때 사실 적극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누구나 우린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일이 아닐 때 난 집에 가야 돼. 가도 돼.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라든가 내가 맞기에 지금 연지 씨가 가정을 했을 때 연지 씨는 딱 30분짜리 방송밖에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시간짜리 방송을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괜히 내가 이거에서 무슨 부기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 사람이 없다. 이게 적극성이거든요. 실제 회사는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해피한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어떻게 주겠어요? 면접에서 어려운 상황 주겠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타개하는가를 보겠죠. 그런데 대다수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되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난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지금은 긴장해서 못하겠대요. 저는 이런 걸로서 여러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협력이죠. 회사 생활은 조직 생활이죠. 조직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룰 수 있는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에 보통 나오는 게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이걸 얘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상 장단점은 자소서 쓸 때와는 달리 면접에서는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아까 연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여지는 에너지가 적극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 문제는 단점 이번에 삼성그룹 면접에서 약간 단점에서 약간 좀 올드패션드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건 아니었지만 연재 씨 성격상 단점 준비하셨죠? 준비했다고 해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하나 얘기하면 뻔히 준비해온 걸 아니까 이게 진짜 고전이 호랑이 담배 끼던 시절에 물어보는 안방 면접인데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격상 단점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스토리도 물론 중요하긴 할 텐데 역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한 사람인지에 대한 걸 보면서 하니까 저는 성격에 있어서의 장단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부분을 어찌됐건 만드셨으니까 이를 전달하는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 나와서 취미 특히 말씀드렸지만 너무 대단한 거나 특별한 거를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진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상하게 대답해서 이상한 대로 가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이런 상황에서 주로 받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 만나서 얘기한다든가 영화 본다든지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 이거는 제가 또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관리 못하면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십니다. 아까 MZ세대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률, 퇴사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퇴사를 하겠어요? 이 조직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엔 그러면 본인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회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결국에 뭘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걸 많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는 왜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성장 스토리로서 이렇게 쭉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면접 기준입니다. 태도 및 자세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쌤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성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인성 면접은 이런 거다. 직무 면접은 이런 거다라고 사실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장에서는 태도가 사실 불량한 분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그건 내가 진짜 이 면접을 놓겠다라고 하는 분 말고는. 그럼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극히 떠시는 분들과 긴장해서 아니면 약간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냐. 사실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라고 한다면 지극히 계속 떠는 분과 아니면 자기 말만 계속 맞다고 하는 분을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 그 사람의 입장이니까 솔직하게 봐야 되니까 좋은 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떠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분은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면접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자꾸 더 적극적이니 친구 맞니 이런 걸 물어보실 거고 그런 종류. 이분한테는 자꾸 딴지를 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간 쪽으로 조금 수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속하시는 수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웃어라. 저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가식적으로 웃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가식적이지만.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웃는 사람 좋아해요. 면접장에서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평가를 하더라도 딱 준비가 된 사람은요.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웃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좀 약간 헛웃음이나 약간의 썩소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준비가 된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니까 준비되게 많이 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답변을 그냥 달달 외우면서 하지 말고 웃으시면서 그다음에 아까처럼 뭔가 훅 들어오는 질문에 면접관님 살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 누구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슬며시 다가가서 면접관의 마음을 싹 녹이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면접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다를 테니까 가장 어울리는 것. 그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만났던 한 분이 너무 딱딱한 분이셨어요. 제가 좀 오해할 정도로 너무 좀 딱딱했고 화가 나셨나? 라고 제가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셔서 그리고 심지어 우왕청심원까지 먹고 들어갈 정도로 긴장하는 상태인데 의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분은 더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내용부터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어디에 지원했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근육, 얼굴 근육들을 그 다음에 목소리들을 좀 본인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당장엔 힘들겠지만 그 모습으로 계속 면접 보시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 기준 원포인트 레슨 해주실까요? 일단 정리가 좀 필요했던 과정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원포인트로 짚는다면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태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웃는 나체 침 못 뱉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준비가 어려우셨던 시중생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중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